안나가 읽어주는 한국 단편소설 이야기 학사 백신회 이병화는 W 대학을 졸업한 경제학사이다. 그의 선친때는 200석 추수는 하던 것인데 그들의 형제가 상속받은 것은 커다란 집 한 채와 때 묻은 가구뿐이었다. 그러므로 대학 본과부터는 고학을 했던 것이다. 돈 있는 친구의 보조도 받고 또 노동도 했고 이따금 그 형이 얼마씩 보내주기도 했으나 그의 대학생활은 처참하여 실로 억지의 학생생활을 했던 것이다. 졸업을 앞으로 1년밖에 남기지 않았을 때는 그 형은 늙은 모친과 어린 자녀를 거느리고 끼니도 이어나가지 못할 형편이었으므로 이따금 병화나기에 곤란한 자기 형편과 얼마만이라도 학비를 보조해주지 못하는 무력함을 한탄하는 편지를 하는 것이었다. 병화는 이러한 편지를 받을 때마다 말할 수 없는 초조와 안타까움을 느꼈다. 대학을 졸업만 하고 나면 자기 일가의 모든 불행과 괴로움은 금시에 해소되고 말 것이라고 그는 믿었다. 졸업 후에 할 일이 확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오 또 취직이라도 할 무엇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나 설마 졸업만 하고 나면야 하는 막연하다면 기막히게 엉터리 없는 막연한 생각이었으나 병환에게는 벌써 졸업 후에 할 일이 확정되어 있는 것보다 몇 갑절 더 달콤한 희망이었으므로 졸업만 하면? 하고 생각하면 용기가 충전하는 것 같았다. 세상에 부러운 사람이 없고 어떠한 일이라도 졸업만 하고 나면 자기를 이겨낼 사람이 없을 것 같게도 생각되었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 모든 이상은 졸업하는 날부터 실현되는 것이니 세월이 어서 다름질하여 졸업날을 가져오라고 고함을 치고 싶은 것이었다. 그러나 세월은 병환을 저주나 하듯이 더디고 그 형에게서 오는 가난하고 괴로운 눈물의 편지만도 수가 잦아졌다. 그는 자기 일가족에게 모든 행복을 가져오는 졸업할 날을 어서 가져오지 않는 세월이 자기 일가족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라고 끝없이 한 끗 세월만 원망하였다. 불행하면 누구든지 자기를 불행하게 한 원인이 있고 이 원인을 사람들 앞에서 원망해 보임으로써 자위와 만족을 느끼며 체면 유지를 하려는 것이라 그 원망스러운 불행의 원인을 극복시키려는 사람은 드물다. 병환이도 자기 형의 편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세월만 가득 원망하여 편지 답을 써보내는 것이었다. 이 편지를 받아보는 병환의 형은 너는 아직 원망할 대상이 있으니 행복하구나. 나중에 원망하고자 하나 할 대상이 없는 날에 그 불행을 어떻게 이겨나가려노? 하고 한탄하는 것이었다. 병환은 기다리고 바라던 졸업날이 닥쳐오자 곧 경제학사 리병환이란 명함을 받았다. 그 형이 무슨 노릇을 하여 어떻게 구별낸 돈인지 사십 원을 보내주었으므로 그것으로 봄 양복을 한 벌 지어 입고 졸업사진을 상자에 곱게 간수해 가지고 부리야 부리야 고향인 A로 돌아왔다. 아무도 마중 나와 주지도 않는 고향 정거장에 그는 활개 있게 내려섰다. 그는 자기 집에 들어서자 부지중에 눈살이 찌뿌려졌다. 늙은 어머니, 말 못하게 초라한 옷을 입은 그 형, 걸어짓 때같이 욱떡이는 조카 아이들, 더구나 그 형수에 고라붙은 얼굴, 모두가 가엾다는 이보다 불쾌함이 앞을 서는 것이었다. 길고 긴 5년 동안을 이 객창에서 영설의 공을 닦아 금이 환영한 오늘의 자기를 맞아주는 사람들이란 것이 뭐다 이 모양들이라고 생각하며 부지중에 한숨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저녁상을 받고 앉으니 조카 아이들이 자기 어머니 눈치를 엿보아 가면서 병환의 상 위를 바라보며 큰아이는 침을 삼키고 작은아이는 나도 이 밥 달라고 칭칭대었다. 병환은 그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답답한 가슴으로 거리로 나가보았으나 형설의 공을 닦고 돌아온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얼굴은 모두가 무표정하고 쌀쌀하여 대학 출신인 자기를 몰라보았다. 스마트한 그의 신조 양복을 보고는 눈 하나 크게 뜨는 사람이 없다. 야, 형식군 아닌가? 그는 문득 눈앞에 날아간 옛 친구 한 사람에게 활개 있는 인사를 건넸다. 어, 병환군인가? 언제 귀향했나? 그 친구는 반갑게 병환의 손을 잡았다. 오늘 돌아왔네. 어, 언제 또 가나? 병환은 총알이나 맞는 것 같이 뜨끔하여 얼른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경쟁이 심하니까 어서 어디 취직부터 해야 할 것인데.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글쎄, 설마 취직쯤이야. 그는 얼마만치 그 친구에게 우월감을 가지며 이렇게 걸림없이 말했다. 대학 졸업을 했으니까 취직쯤이야 어려울 것 없지만 자네도 짐이 많으니까 말일세. 내야 무슨 짐이 있나? 없다면 그만이겠지만 자네 형님이 별 기술이 없으니까. 친구의 이 말에 병환의 자존심은 여지없이 내려박히는 것 같았다. 그의 눈앞에 자기 집 식구의 지지한 꼴이 떠오르며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된 줄 모르는 사람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하여 그 친구와 더 말하고 섞기가 불쾌했으므로 또 천천히 만나세. 지금 좀 가볼 데가 있어서 하고 그 친구와 갈라졌다. 그는 그 길로 자기의 고종 사촌대는 누이의 집으로 향했다. 이 누이는 고등여학교 출신으로 은행원에게 시집가서 따뜻한 문화생활을 하고 있는 터이라 아이고 오빠 잘 오세요 축하합니다. 이제는 학사님이시지? 불과 한 살 차이오. 어릴 때 서로 한 곳에서 자란 탓으로 친함이 친구와 같았으므로 누이는 그를 보자 곧 농담을 섞어 반겨 맞았다. 그래 잘 있었나? 바깥 주위는 어디 갔어? 하고 전등불이 휘황한 방 안으로 들어갔다. 오빠 이제는 여기서 살았을 테니 큰오빠 댁에 그대로 계시려나요? 누이의 이 말이 병환은 반가웠다. 동경같이 화려한 곳에 있는 몸 더구나 최고의 학부까지 졸업한 당당한 청년 신사의 몸으로서 어떻게 그런 구질이한 집에서 살 수가 있겠느냐고 묻는 말 같게 그는 느껴졌던 것이었다. 그래 대체 집구석이 왜 모두 그 모양으로 되고 말아서 하고 그 형의 무변통함을 원망하듯 말하였다. 그러게 말이에요. 큰오빠는 좀 성질이 눅져서 말이 아니아요. 장차 오빠 혼자서 어떻게 그 짐을 지시겠어요? 누이는 어디까지든지 자기를 잘 알아주는 것 같이 느껴져서 하는 말이 모두 자기의 마음에 맞았다. 말이 아니야. 어떻게든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그까짓 거 염려할 것 없어. 그는 졸업만 하고 나면 하고 벼르고 바라던 용기가 아직 그대로 있는 터이라 가볍게 대답하였다. 아 참 월급 생활을 하려면 안 입고 온 꼴이 많으니까 오빠도 장차 어떻게 참고 지내실테요? 뭐 월급쟁이가 될 필요가 있나? 그는 명랑하게 웃었다. 누이가 자기를 월급쟁이가 되는 줄만 아는 것 같이 철없어 보였다. 그의 꿈은 적어도 청년 실업가에 있었던 것이었다. 월급쟁이가 아니라도 좋은 일이 있다면야 오죽 좋겠어요. 오빠는 월급쟁이 노릇을 하시지 않으려나요? 월급쟁이라도 계급이 있는 것이니까 구태여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누이의 남편이 상업학교 출신밖에 되지 않으니까 아니꼬 온 꼴을 보는 것이지 자기처럼 대학 출신이라면 남의 알에 갈 리가 없으니 아니꼬 온 꼴을 볼 턱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민감한 누이는 병환의 이 말에 조금 불쾌함을 느꼈는지 물론 월급쟁이라도 계급이 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좋은 자리를 주나요? 하고 응수하는 것이었다. 참 오빠 장가는 드실 생각 없어요? 하고 자기가 병환에게 응수한 것이 과하지는 않았나요. 얼른 말끝을 돌려 홍차 딸을 준비를 하였다. 장가? 글쎄 병환이도 말머리가 돌려진 것이 반가워 얼른 대답을 하며 싱글싱글 웃었다. 어여쁜 색시야 많이 있지만 오빠 마음에 드실지 글쎄 어떤 색시가 좋은지 나는 참 모르겠더라. 병환이는 지금까지 이 중대한 문제를 한 번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이 이상하였다고 느낄 만치 지금의 자기에게 빼놓을 수 없는 긴급하고 중대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었다. 내가 죽매 드려요? 누이는 싱긋 웃으며 차짠을 병환의 앞에 놓으며 대처 결혼에 대한 오빠의 이상을 알아야지요. 하고 과자 그릇을 열어놓았다. 글쎄 나는 아직 그런 것을 생각해볼 여유가 없었어. 그러면 내가 알아맞힐까요? 첫째, 인텔리 여성일 것. 둘째, 얼굴이 얌전할 것. 셋째, 하고 누이는 웃고 말았다. 돈 있는 집 딸. 이라고 하려던 것을 병환의 자존심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웃고만 것이었다. 병환은 이어서 조건의 뜻을 알아채지 못하고 나는 모르겠다. 좌우간 모든 점에 있어서 너만큼만 하면 충분하지. 하며 차짠을 들었다. 아우, 천만에. 내 따위만큼은 섹시야. 와글와글하지요. 그렇게 많거든. 하나 중매해보렴. 그런데 오빠 결혼하시려면 한 가지 빠져서는 안 돼? 아니,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제일 조건? 글쎄 모르겠다. 사람만 마음에 들면 아무리 신분이 나쁘든지 가난하든지 해도 관계없어요? 영이한 누이는 병환의 결혼에는 가장 큰 조건이 될 것이 이것임을 미리 짐작한 바이나 이렇게 병환의 귀에 거슬리지 않게 슬쩍 물어보는 것이었다. 신분 낮은 것이 무슨 관계겠나? 더구나 가난한 것이 문제될 택이 있겠나? 돈 있는 집 여자는 당초에 원하고 싶지 않다. 누이는 병환의 이 대답이 철없게도 보이고 가엾게도 여겨졌다. 돈 있는 집 여자는 건방져서 병환은 누이의 마음속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돈 있는 여자는 건방지다고 싫단 말씀이지요? 건방질 뿐 아니라 내 친구의 말을 들으니 남편을 막 쥐고 흔들려고 한다더라. 그뿐 아니라 여자 건방진 건 못 써. 아우 참, 오빠 그거 말이 되나요? 여자가 건방지고 남편을 깔고 앉으려면 그것이 되는 일인가요? 모두가 그 남편에게 달렸죠. 남자가 여자에게 쥐이는 불추리가 어디 있겠으며 제 아무리 건방진들 남자보다 더한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하지만 이것은 이론이고 정말 건방만 부린다면 죽이지도 못하고 기막힌 것이야. 좌우간 여자는 여자답게 부드럽고 얌전해야 돼. 아니 오빠는 아주 머리가 고물이구려? 너도 남녀 동등을 찾냐? 아우 동등이 아니라 누이는 아따 어디 봅시다. 만일 취직구가 얼른 나서지 않고 집구석에서 고생을 조금 해보면 알 것을 나중에는 돈 있는 집에 장가 가려고 헤맬걸? 하는 말이 입술까지 튀어나오는 것을 참아버리고 이 말도 오래할 것이 못된다고 그는 더 계속하지 않았다. 너 군청에 들어가지 않겠니? 몇 달 후에 병원의 형은 딱 한 얼굴로 이렇게 물었다. 군청이요? 그래 군청에? 그는 안이 꼽다는 듯이 군청에를 뒤집고 나서 좋은 자리가 있습니까? 하고 그 형을 바라보았다. 아마 네 마음에는 차이지 않겠지만 하는 수가 있나? 집안 형편이 이러니까 취직부터 해야지. 형은 아우에게 애원하는 듯한 어조였다. 대관절 월급은 얼마쯤이나 되나요? 병원은 바쁘게 물었다. 경제학사인 자기가 월급생활로 들어간다면 얼마로 평가되느냐 하는 호기심에서 이다. 한 40원은 될 거야. 이것도 대학 출신이니까 특별이지. 그 형은 간신히 머뭇거리며 바른 말을 했다. 뭐요? 40원? 아이고. 그는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다. 보통학교나 겨우 졸업한 대기들이 몇십 년 군청밥을 먹다가 나서 나중에는 제법 군주사입내 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불쌍한 미물들이라고 아득한 꼴짝 내려다보듯 해온 터이라 오늘의 자기가 돈 40원에 팔리워 그들과 한지방 공기를 호흡하며 동료가 되라고 하는 자기 형의 말은 정말 정신없는 익살이라고 느끼며 잇따라 두어 번 더 웃었다. 그렇지만 이 자리를 떨어뜨리면 정말 어렵다. 그 형은 철없어 보이는 자기 동생을 안타깝게 여기며 기어이 승낙을 받으려 하였다. 그러나 병환이는 나로서는 차마 못하겠는데요? 하고 보기 좋게 그 형의 의견을 일축해버렸다. 그 후 병환이는 자기 친구들에게 편지로 취직을 의뢰하기도 하고 그 형이 결사적으로 애를 쓴 결과 삼사처나 월급 자리가 있었으나 맨 처음 군청 고원 자리보다 조금도 나은 곳이 없었다. 사십원? 이것이 병환의 정가와도 같아 그는 이 모욕을 참을 길이 없었다. 아우의 이 마음속을 잘 아는 그 형은 그 철없음이 가엾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하고 또는 비웃고도 싶었으나 그래도 한자리 차던지면 또 한자리 물어다 바치곤 하여 쉬지 않았다. 병환이는 학생시대에 한 가정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 형을 무변통하고 못난 사나이라고 불쌍하게 여겨왔으나 여겨왔으나 오늘에 와서는 도로이 그 형이 자기를 위하여 취직 운동에 맹렬히 활동함을 보며 새삼스럽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이지 안 병환은 한결같이 뻣뻣하였다. 그렇기야 하지만 첫째 집안 형편이 말이 안 되니 우선 급한 대로 아무데나 들어가 놓고 차차 기회와 왕운을 기다려야지. 그건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일시적이라고 하고 아무렇게나 취직을 한다고 하지만 한 번 취직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이 평가되고 많은 것이 되고 또 아니하고 있으니 보다 좋은 자리를 그 직업에 쫓아 고르게 될 기회가 적어지는 것이어요. 첫째 누구라도 사람이 필요하여 나를 초빙하려면 내가 취직하고 있는 것보다 놀고 있는 편이 유리할 것이 아니어요? 그렇기도 하고 또 어디 우리 살림에 40원 가지고 지탱할 것 같습니까? 좀 고생이 되더라도 시작을 좋은 자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환이도 40원에 취직하지 아니려던 이유가 차차 변해왔다. 지금은 40원이 이 월급에 기가 막혀 웃지도 않아지고 보통 학교 졸업자리와 한 동료가 내 안이 꼽다던 것도 차차 말하지 않게 되고 얼마만치 유리하게 타산적으로 변하게 된 것도 오랜 세월이 걸려서였다. 그의 봄, 여름,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닥쳐오자 병환일가의 생활은 기막히게 되어 갔다. 아무 수입이 아무 수입이 그 형이 예전 친구에게서 취해오는 돈과 염치 체면 없이 건다리 노릇을 하여 잡는 돈으로 살아오는 터이라 이따금 끼니를 굶는 것은 예산일이 되었다. 병환의 앞에 수없이 갈아들이는 취직자리도 그렇게 무진장은 아니었던지 답답하니 사십원에라도 할 때는 허가를 받을 때도 쉽게 나서지 않아졌다. 봄, 여름, 가을은 졸업할 때 지어 입은 봄 양복으로 어떻게든지 출입을 했으나 겨울이 탁 닥쳐오니 병환은 방 안에 같이 앉지 않을 수 없었다. 동서 입던 학생복은 귀양할 때 고학하는 친구에게 벌써 벗어주었고 담벌옷은 봄옷이니 그는 찬 방에 종일 틀어박혔다가 그 형이 집에 들면 두루마기를 얻어 입고 간신히 문밖 구경을 하게 되었다. 이럴 수가 있나? 그는 목도리도 없이 소름끼친 두 뺨에 쓴 냉소를 띄우고 친구의 사랑으로 찾아다녔다. 그는 졸업한 후 오늘까지 근 1년 동안을 돈이라고 손에 쥐어보지 못했었으나 술과 담배 피는 양도는 무척 늘었었었다. 아니 저놈의 자식은 대학 졸업을 했으면 제일인가 왜 일없이 밤낮 남의 사랑에 눌러붙어 멀쩡한 자식을 끌고 요리집에를 못 가서 애를 쓰농. 친구의 마누라나 어머니들은 모조리 병환을 미워하라고 욕하였으나 병환 자신은 꿈에도 그 미움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는 비록 공공한 신세이나 돈 있고 중학 졸업도 못한 친구들에게는 자기가 그렇게 놀러 다녀주는 것이 영광은 못될지라도 불쾌하거나 싫어할 리는 없으리라고 믿었으므로 모양은 초라하나 친구의 요리집에 가는 데는 상자를 점령하는 버릇까지 들고 말았다. 나만 공수를 밤낮 얻어먹기 미안하네. 나도 돈 있으면 한턱 하고 싶네. 하던 체면도 차차 사라지고 자존심도 우월감도 억제심도 어디로 달아났는지 턱없고 미움받는 공수래 공연이 주량만 늘리게 되었다. 그의 집에서 끼를 자주 굶게 됨을 따라 그는 취직보다 무엇보다 제일 앞서는 문제는 어디서 누가 한턱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었으므로 이 친구 저 친구 집을 엿보다가 혹은 권하고 혹은 예언하듯 혹은 억지로라도 한턱을 시켜 우려먹기도 일수가 되었다. 그러나 그도 이따금 너무 억제의 수를 얻어먹고 돌아오면 흥 이거야 참 거러지에 질 배가 있나 하고 가슴이 아플 때도 있으나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사정이라 울분하여 한숨만 짓다 마는 것이었다. 대학 출신인 당당한 장래 청년 실업자가 될 리병안이가 고등 불황자 룸펜으로서 진출하게 된 지 몇 달이 못 되어 그의 친구라는 친구는 모조리 서로 마주칠까 몸소리를 내게까지 되었다. 친구들이 그를 만날까 울겁을 대며 요리집에 가든지 무슨 회합을 하든지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이렇게까지 못난 놈이 되었던가 하고 반성이나 자책은 할 생각이 없고 도로이 죽일 놈들 어디 보자 기어이 이 턱을 빼앗아 먹고는 말리라 니놈들이 아무리 건방거려도 빨가벗고 늘어서서 보면 세상의 대위도 또는 기생들 까지라도 너희 놈들을 좋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직 돈이 있으니 그 돈으로 몸을 잘 장식하고 있는 까닭게 너의 놈을 제일로 여기는데 불과하다 그는 가슴 속으로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지금의 병환에게는 양심이나 자존심을 가지지 못할 만큼 나날이 그 생활은 핍박하여 갔던 것이다 병환을 멸시하고 미워하는 것은 오직 그의 친구며 친구들의 아내 부모들뿐만 아니라 고종사촌 누이까지도 동경서 처음 나오는 날과는 대위가 첫째 천양지차로 달라졌다 요즘 글에 대하면 비우는 것이 인사가 되었다 오빠는 늘 그리고 놀아서 어떻게 해요 좀 염치가 있어야지 큰오빠댁 보기가 창피하지 않아요 하고 복과되는 것이었다 듣기 싫다 낸들 이러고 있기를 자원하는 줄 아냐 아이고 지금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라고 너보다는 좀 더 알고 있을 터 염려 마라 어디 죽매나 좀 하렴 오빠도 내가 그렇게 권할 때는 바로 안 하겠다더니 누이는 감춤 없이 입을 삐죽거렸다 너니까 부끄럼 없이 하는 말이다만 어디 그럴 듯한 색시 없냐 이미 철면피가 된 병환이었으나 자기가 이 누이에게 돈이 있는 여자에게는 장가를 들지 않으려고 하늘같이 버티어 보였던 때가 있었으니 직접 돈 있는 색시에게 중매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럴 듯한 색시 오빠의 이상에 맞는 여자 말씀이요 이상보다는 좀 그는 누이가 그럴 듯이란 말의 의미가 돈 있는 하는 말을 암시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대답하기가 간지러워 머뭇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저 오빠야 돈 있는 집 색시는 죽어도 원치 않을 터 이고 누이는 어디까지든지 비꼬았다 돈 있는 집 색시라도 괜찮다 그는 이렇게 정색을 하며 말을 하는 것이었다 오빠도 이제는 글렀어요 졸업하고 나온 직후였다면 나도 너도 하고 시집 오려든 색시가 많았지만 이제는 고등 불황자요 건다리 상건다리라고 아무도 시집 안 오려 는데요 누이는 누이는 침끝같이 날카롭게 피욕을 하였다 흥 나를 그렇게 생각하나 그리 말고 돈 있는 집 외딸이나 그는 누이에 찌르는 듯한 말이 가슴에 조금도 자극되지 않는 바는 아니나 그렇다고 무리위 앉았을 수도 없어 농담같이 말을 붙이는 것이었다 아이고 오빠 부잣집 외딸은 남편의 뺨은 남편의 뺨을 막 친대요 병하는 누이가 아무리 다 잡더라도 자기가 부잣집 색시와 결혼할 결심은 이렇게도 굳고 변하지 않는다는 듯이 싱글싱글 웃으며 아이 그럴 리야 있냐 치면 두들겨 맞기도 하지 그까짓 건 문제가 되나 이제는 오빠도 사람이 되나 보네 그런데 오빠 내 말 좀 듣겠어요 누이는 태도를 일변하여 정색하며 말을 꺼냈다 오빠 나는 이래 봬도 날마다 오빠를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염려해 왔어요 그런데요 오빠는 지금 바른 말을 하면 불황자로 세상이 인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 하나 가르쳐 드리겠어요 오빠는 오빠가 제일인 것 같지만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데야 어떡해요?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병환으로 하여금 노동자가 되라는 것이었다 자기 남편은 매인몸이라 여가가 없지만 자기는 아내도 없으니 여가가 많이 있는 까닭에서 지금까지 저축한 돈도 있고 소작으로 준 전지도 있고 더구나 지난해 고규지를 1만 5천여평 대부에 놓은 것이 있으니 여기에 과수도 심고 다른 농작물도 지으며 일방 여러 가지로 애를 쓰면 할 일이 많으니까 자기와 같이 흙 속에서 일할 생각이 없느냐라는 것이었다 그것도 좋지 이거 보세요 과수나물을 심으면 과실이 열 때까지는 아무 수입이 없을 터이니 꿀벌도 먹이고 양잠도 해야 돼요 다른 일꾼을 쓰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두 사람이 노동합시다 하며 과수재배법을 연구한 적에서 잠때 내놓는 양 끄았다 병환은 처음은 농담으로만 들었던 것이 차차 진검해지는 누이의 말을 듣자 다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 그것도 좋다 해보자 하고 누이가 아주 철저한 노동자가 되어야 해요? 남의 집 담사리처럼? 하고 다짐을 하여도 그래 염려 없다 꼭 해보겠다 하고 쾌히 응락하였다 그러나 속으로는 내가 어디 농업학교 출신인가? 하고 누이의 턱 모르는 열중하는 태도가 우습고 천진스러웠다 그뿐 아니라 어서 돈 있는 집에 장가나 들게 중매하라고 조르고 싶은 마음만 가득하였으나 그 누이의 태도에 어디인지 범할 수 없는 위험이 자기를 압도하는 것 같아 그 말은 입에서 나오지 않고 농장 계획에 대한 자자한 예산을 귀 밖으로 들으며 대답만은 열심히 하고 있었다 그렇지만은 1년 2년에 돈이 벌어지는 것도 아닌데 지루해서 하겠니? 병환은 이야기가 거의 끝날 때쯤 하여 참다못해 한마디 내놓고 말았다 누이는 놀란 듯이 병환을 바라보며 그 표정이 점점 굳어지며 아니 오빠는 내 말을 들어주는 줄 알았더니 찬성하는 척하고 나를 놀린 셈이지요? 하고 말소리가 가늘면서도 힘이 썼다 아니요 병환은 누이가 자기를 가엾게 보는 듯한 그 표정과 말에 일변 놀라며 취소하듯 손을 흔들었다 아직 오빠는 더 고생을 해야겠어요 하고 더 입을 열지 않았다 병환은 조금 무료하여 앉았다가 일어서 나왔다 사람이란 고생을 하면 자연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오빠는 고생을 하면 할수록 그 고생에 이겨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엎어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타락되고 많은 사람이야 하고 누이는 생각하며 어떻게 해야 병환이가 한 걸음 한 걸음 타락해 감을 뉘우치게 할 수 있으랴 하고 한탄하였다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